국내 최대 규모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시즌4가 다음 달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5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C채널 방송이 주관하고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가스펠스타시 시즌4는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2차 예선과 멘토링 캠프를 거쳐 11월 28일에 열리는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대상 수상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시즌4에서도 멘토링 제도가 실시되며 찬미워십 민호기, 마커스 임선호, CCM 가수 동방현주, 23열 밴드 23열, 헤리티지 김효식 등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음악인들이 멘토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4의 1차 예선은 기존보다 규모를 확대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선을 실시하며 본선 무대에 특별 순서를 꾸며줄 가스펠스타시 합창단을 선정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스펠스타시 시즌4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천만원이 수여되며 탑10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는 상금 백만원과 컴필레이션 앨범 제작 기회가 주어집니다.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C채널 방송 강동원 전문은 기자간담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와 찬양이라며 가스펠스타시를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